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 힘뿐만이고 국민이 어떻게 당하는지 바보도 알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사전투표하는 병신이 돼서 안 되는지 바보가 돼서 안 되는지 왜 당일 투표를 해야 되는지 사전투표로 하면 왜 표를 빼앗기는지를 제야 전문가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정리정돈해가지고 제시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지금 방송을 마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대하게 공개해 놓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이런 자료입니다. 이 자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소위 득표수 자료, 득표수 자료 가운데 당일 투표, 득표수 자료를 빼고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의 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소 선상하고 당일 투표를 제외하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5,929표, 국외 부재자 투표 422표, 청운 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1,871표 여러분들 이 표 가운데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표는 서울에서 그냥 4분의 1이 진짜고 4분의 1이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국외 부재자 투표 422표 가운데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가짜가 더해져 있는 겁니다.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422의 여러분들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여러분 이 표 가운데 422표 가운데 4분의 1이 105.5표입니다. 반올림이가 106표가 가짜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422표 가운데 106표의 가짜표가 106표의 가짜표가 있습니다. 106표의 가운데 여러분 가짜표 325표가 진짜표고 106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다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가 529표가 529표 가운데 4분의 1인 1482표가 529표 가운데 1482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더해준 표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4447표가 529표가 529표 가운데 4447표가 진짜고 나머지가 가짜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을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도덕질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4분의 1이 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4표당 한 표를 훔쳤기 때문에 5분의 1이 가짜표고 5분의 4가 진짜표인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청문 효자동에 더불당 후보의 발표 득표수가 1872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실제 진짜가 몇 표인가 1097표가 진짜인 겁니다. 4분의 3 선관위가 조작해서 집어넣어준 표가 뭔가 아니까 4분의 1은 775표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더불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 서울 지역에서는 4분의 1이 가짜입니다. 4분의 3이 진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5분의 1이 진짜입니다. 5분의 4가 가짜인 겁니다. 청문 효자동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걸 다 이해하게 되시면 여러분이 거의 석사 자격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청문 효자동에 관내 사전투표가 투표자 수가 3,100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72표를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분들 손대지 않았습니다. 1,872표의 4분의 1이 가짜표입니다. 1,872표의 4분의 1이 가짜표인 겁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1,872의 4분의 1이 가짜면 468표가 가짜표입니다. 1,872표의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3,100표 이름 775표 이름 가짜표인 겁니다. 가짜표. 여러분 이 가짜표를 이 775표인데 이 3,100표 투표자 수 3,100표 가운데 4분의 1을 나누게 되면 775표가 가짜표입니다. 3,100표 가운데 775표가 가짜인데 775표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면 모든 곳에서 표를 다 훔칩니다. 곽상은 후보 표에서도 4분의 1을 훔치고 최재형 후보한테도 4분의 1을 훔치고 새로운 미래 진예찬 후보한테도 4분의 1을 훔치고 가락특권 폐지당의 4분의 1을 훔치고 대한국민당에서 4분의 1을 훔치고 민주 민주당에서 4분의 1을 훔칩니다. 9표를 훔쳐도 4분의 1이 9표의 4분의 1의 1점 몇 표죠. 9표의 4분의 1이 얼마죠. 2.2표네요. 그럼 2표를 훔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9표를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9표 가운데 4분의 1인 2표를 2표가 누구와 함께 가는 거 아니까 있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집니다. 2표 가운데 여러분들 4분의 1은 얼마죠. 0.5 2표 가운데 4분의 1이 0.5표는 반올림이가 1표죠. 1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지는 겁니다. 검태서부가 94표를 받았는데 94표 가운데 여러분 4분의 1 23.5표 24표가 여러분들 더해지는 겁니다. 곽상은 후보한테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사전투표를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이 하고 나면 일률적으로 4분의 1씩 여러분들 통행세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누구와 함께 주는 거 아니까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자리세를 다 모은 표가 몇 표인 거 아니까 775표입니다. 775표가 선거에 참가한 사 선거인 수 3100명의 4분의 1입니다. 3100명의 4분의 1 여러분 이 참 중요한 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면 1,872명이 한 겁니다. 1,872명의 4분의 1이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집니다. 최재형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1,049명이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 가운데 4분의 1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넘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에 진예찬 후보의 지지자들이 54표로가 사전투표에 참가했습니다. 54표의 4분의 1이 곽상은 후보께 더해집니다. 금태섭 후보의 지지자들이 94표를 던졌습니다. 94표 가운데 4분의 1이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 몫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통행세를 지불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자리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4월 10일 총선 같은 경우는 통행세가 3대당 1대가 지불됐고 서울 경우 경기도는 4대당 1대가 지불됐습니다. 그 통행세를 다 모으게 되면 775표가 되는 겁니다. 775표 실제 사전투표자 수는 775표가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775표가 그러니까 이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받은 가운데서 775표가 누구 편과하니까 통행세를 거두어 가지고 가짜 투표자 되어진 겁니다. 1872표 가운데 775표가 가짜 1097표가 진짜 앞에 약간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곽상은 후보가 받은 1872표 선관위 발표 곽상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수 가운데 775표가 가짜 표입니다. 실제 투표자 되 던진 표는 1097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진 표가 775표입니다. 775표는 뭐로 계산하느냐 투표자 수 혹은 선거인 수의 4분의 1입니다. 모든 다른 정당의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마다 세 장당 한 장씩을 자리세로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런 수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775표가 이게 부풀려진 숫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과 관계없이 세 사람이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한 표를 가짜표를 만들고 가짜표를 모아서 더불어민주당에 기표한 이후에 다 넣어주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정상적으로 받은 표는 1097표고 그리고 선관위가 만들어서 넣어준 표가 775표입니다. 이거를 다 합친 표가 바로 1872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에 이 수치가 선관위가 발표한 수치입니다.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1872표 이 표 중에 선관위가 여러분들 만들어준 표인 775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상은 후보의 여러분들 1872표는 진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곽상은 후보가 표를 던진 1097표 선관위가 만들어집은 775표가 있습니다. 775표는 어떻게 나오냐 각 정당마다 4분의 1씩 다 받아낸 겁니다. 곽상은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366표 최재형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350표 진예진의 이런 사전투표 참가자의 4분의 1 18표 이런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게 진짜 투표주입니다. 진짜 참가자 진짜 참가자는 추정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모두 다 표를 빼앗겨가 더불당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좋은 게 나왔네요. 4월 10일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은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사전투표 승인 세 사람당 한 장을 그러면 여러분들 규칙이 63대 36이 됩니다. 여러분 익숙하신 4.15 총선에 63대 얼마가 나오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경기는 일부 지역에 관해서는 아주 일부 지역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경기 전체적으로는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네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사전투표율이 60대 39가 나옵니다. 인천 전체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58대 34가 나옵니다. 부산은 5장당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58대 34가 나옵니다. 광주 전라 호남 건은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호남도 조작을 많이 했네요. 63대 36 그리고 나머지 권역은 4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60대 39 선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더블당이 항상 왜 60% 가까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 때 왜 60몇 대 30몇이 나왔는가 이게 비밀입니다. 사전투표에 응하는 모든 정당 사람들은 자기가 사전투표에 참가할 때마다 서울 지역에서는 이번 4.15 총선 같은 경우는 3명이 참여할 때마다 한 장을 뺏긴 겁니다. 국힘당 후보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세 사람 사전투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세 사람 당 이름 한 표를 뺏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표를 사전투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두 사람이 더 표를 던지게 되면 한 표씩이 뭡니까 더블당 후보로 간 겁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김건희 외에 문 말숙 문 경숙 이름 투표를 하게 되면 세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들 세 사람 세 사람 당 한 표를 여러분들 가짜표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영연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에 참가하게 되면 자리실을 그냥 다 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블당 더블당 후보의 지지 그 사람이 더블당 후보의 지지 그 사람이 더블당 후보의 지지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들이 이런들 세명이 여러분들 투표할 때마다 한 장씩을 다 가짜표를 이런들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대해준 겁니다. 더블당 함께 그래서 요약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을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청운효자동에 청운효자당에 더블음주당의 곽상은 후보가 1872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1872표 가운데 진짜는 1097표고 선관위가 대준표가 775표인데 775표는 어떻게 구했냐 선거인수 3100명의 4분의 1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정당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의 총수의 4분의 1만큼이 더블음주당 지지자들에게 가짜표로 대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사전투표를 합니다. 원희롱이 사전투표 윤석열이 사전투표 김건희 사전투표 나경훈이 사전투표 모두 사전투표 합시다. 사전투표 합시다. 그런 바보 천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분통이 터졌으면 제야전문가 이렇게 그래픽을 처리했겠습니까? 곽상은이가 받은 197표가 진짜고 775표가 가짜고 곽상은이 1872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가짜 772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전정당 더블당 366표 국힘당 355표 새로운 미래 18표 개혁신당 31표 김종갑 김종갑의 3표 전부 다 자리실을 다 내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제도인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하고 다니니까 내 눈에 여러분들 말이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치고 일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전투표하는 사진을 보고 내 입에서 뭡니까? 어떻게 미운 짓만 그렇게 골라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비하자는 게 아니고 사전투표를 하면 표를 빼앗겨 가 뭡니까? 상대방을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그 짓을 하느냐 이야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